최근 북한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통화라 한반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강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UN 안보리 제재 이후에 남북관계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강대강 이런 국면인데요. 특별히 북한이 모든 남북 간의 경제 합의들을 무산시키고 무효화시켰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북한의 조평통이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남북 간에 맺어있는 모든 경제협력 또 교류협력 사업을 무효화한다라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역에 있는 우리 기업 또 관계기관들의 자산을 모두 청산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북한에 있는 우리 자산은 대표적으로 개성공단 그리고 금광산 관광지대가 되겠죠. 그 안에 있는 우리 시설물이죠. 거기에는 우리 정부가 투자해서 구축한 시설물도 있고 또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서 만드는 여러 가지 공장이나 관련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는 모든 걸 가지고 자산을 동결하고 몰수하고 나아가서 그걸 아예 북한을 일반적으로 청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하고 금광산에 있는 우리 자산을 다 추산해보게 되면 대략 1조 420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소유권을 해서 마음대로 처분하겠다 이런 것을 발표한 것이죠. 그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단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하나의 기회로 해서 북한이 임의로 자신들 마음대로 하겠다. 특히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단했으니까 마치 그 잘못된 책임을 우리 정부에게 떠넘기면서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것처럼 물론 이번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도 북한이 사실상 금광산 관광은 2008년대에 우리 관광객이 피사할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 북한이 사실 일방적으로 그걸 다 운영을 해왔습니다. 자기 시설 이런 것처럼 하고 있는 시설물을 활용해서 중국 관광객도 받기로 하고 그랬고요.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중단되어진 상황인데 그래도 그건 우리 사산이지 않습니까? 그걸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마음대로 처분하겠다. 그런 것을 이번에 발표하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자기 나름대로 또 운영도 하고 있었군요. 그냥 폐쇄시킨 것이 아니라. 항상 남북관계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긴장되었다가 조금 완화되었다가 반복되어 왔는데 요즘의 사태를 보니까 이런 일말의 희망마저도 다 사라진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남북관계를 지금 상황에서는 정리를 하면서 우리 자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훼손시키겠다 그런 것인데 이건 남대로 우리를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일종의 대응 카드로 쓰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치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한 걸 가지고 지금 남북관계에 잘못된 것의 어떤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남남 갈등을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지금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이와 같이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만 사실 그렇더라도 북한이 이걸 운영하기는 상당히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 같은 경우 예를 들게 되면 그 개성공단이 운영되려면 우선 전기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사실 우리가 다 여기서 전력을 공급해서 공장이 가동이 됐던 것이고 또 공업 용수도 역시 그렇게 됐던 것인데 북한이 지금 자체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그런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던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쓴다. 예를 들어서 그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북한이 그걸 가동할 수 있는 사실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면 그 기계물을 뜯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군수용으로 전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계물을 다시 다른 데 대판다든가 이런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아까 금강산 관광 시설물처럼 마치 자기 것도 좀 해가지고 외부 관광객들을 받는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용할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자기들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또 화해의 제시초를 취해야 마땅한 이런 우리의 상식인데 오히려 지금 보니까 계속 연인을 선제타격을 하겠다고 적불화장식인데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까요? 네, 선제타격. 사실 지금 남북 상황도 그렇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거는 북한이 1월 달에 4차 핵실험하고 또 2월 달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됐는데 그런 자신들의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마치 지금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북한을 가지고 자기들 표현들을 하게 되면 압살하려고 한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논리로서 선제타격을 하겠다. 특히 핵선제타격을 하겠다. 북한이 핵 능력을 가졌으니까 이걸 가지고 자신들이 결정, 자신의 임의의 결정에 따라서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것은 대상을 보게 되면 미국 본토도 공격할 수 있다. 아니면 해외에 있는 미군기지도 공격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 예를 들어서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사실 협박을 한 거죠. 여차하면 핵을 북한이 선제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런 미사일 능력도 지금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능력도 갖고 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그런 능력을 곧 보여주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그러면 오차 핵실험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들이 얘기한 대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의 어떤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을 또 보여줄 것인가. 이게 또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북한이 약간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한테 제재를 해도 우리는 이게 나갈 수가 있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북한의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북한이 핵 소용화 능력이거나 아니면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는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협을 가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어떤 대북 제재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또 우리 정부한테, 또 우리 국민한테 상당히 불안감,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이 늘 해오던 수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70일 전투라고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70일 전투, 우리는 좀 생소한데, 이건 무슨 전투입니까? 북한이 보면 무슨 일 전투를 많이 요구하고요. 70일 전투, 100일 전투, 300일 전투, 어떤 경우는 500일 전투, 속도전 이렇게 해서 다 노동운동인가요? 사실 노동운동인데 주민들의 어떤 그런 노동력을 가지고 이렇게 사실 짜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노력 동원, 어찌 보면 노동력 착지 다 갈 수 있죠. 보통 경제계획은 몇 개년 계획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그것도 전투식으로 며칠 정해놓고 빠른 시일 안에 목표를 달성하자. 그래서 이번에 정한 것은 70일 전투라고 했는데 70일 전투는 5월에 북한이 제7차 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당대회에 맞춰서 북한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의 목표나 이런 걸 달성하자. 그런 목표에서 70일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유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70일 전투가 70년대 초에 김정일이 당시 후계자였던 김정일이 70일 동안에 1년 동안 북한이 세워놓은 계획을 후반기 70일 동안에 압축적으로 달성했다는 겁니다. 70일 압축적으로 해서 한 1년치 목표를 달성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거리가 멀죠. 선전하기 위한. 또 그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약간은 인기응변식으로 숫자를 맞추기 위한 북한은 늘상 그렇게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그런 사례리가 있다. 70년대 초에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지금 또 그런 사례를 본받아서 70일 안에 북한이 지금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걸 달성하자. 그렇게 해서 최근에 북한의 보도를 보게 되면 정말 초과 달성했다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북한 서부지구의 탄전에서 열흘 동안 생산계획이 113%를 뽑아서 달성을 했다. 그렇게 또 선전 매체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천리마 제강연합기업소. 천리마 제강연합기업소는 우리로 치면 포항 절차와 비교된 게 있을까요? 북한에서는 비교적 큰 그런 제강, 제철 공전인데 거기서 아병강 재생산 실적을 132% 높였다. 최근 70일 전투를 하면서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냐 보면 사실 근거가 약한 선전. 좀 과장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쉽게 해서 북한 주민들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력에 동원시키려고 하는 그걸 통해가지고 결국은 북한 주민들을 자꾸 이렇게 좀 결속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실제 북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가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정신교육을 한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시에 직장에 모여가지고 모이자마자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일종의 정신, 정신훈련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뭐라는 충성의 결의 모임 이걸 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5시에 모여가지고. 충성의 결의 모임이라고 하면 결국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결의 모임 해가지고 보고도 하고 또 이런 구호도 외치고 말입니다. 또 이제 주변에 악기대가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선전선동도 하고 그래서 주로 어떤 생산활동을 이루기보다는 주로 이제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모임, 그런 행사가 주민들을 단속하는 거군요. 그래서 당대를 앞두고 이제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또 지금은 이제 한미연합훈련도 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대북 제재도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좀 결속시키면서 김정은을 중심으로 어떤 그런 단결된 이걸 보기 위한 일종의 좀 정치사업적인 성격이 강하지 이게 실제 뭐 북한의 경제를 가지고 70일 만에 사실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독렬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북한의 어떤 주민들에 대한 노동력을 좀 짜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더 크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남북관계가 이제 경색 국면으로 치닫을 때 외국에서 바라볼 때는 꼭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텐데요. 참 신기한 것은 4월 4일 날 평양국제마라톤 대회가 열리는데 사상 최초로 정말 외국에서 천 명 이상 온다. 뭐 그런 보도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지금은 이제 일단 여행업체 주로 이제 미국에 있는 여행업체하고 또 다른 중국에 있는 여행업체에서 지금 이제 4월 4일이죠. 4월 4일 날, 4월 12일 4월 12일 이제 평양국제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매년마다 좀 열리고 있는데 북한이 4월 15일이 이제 김희성 생일이니까 그걸 앞두고 열리는 이제 마라톤 대회인데 여기는 이제 과거에는 주로 뭐 초총 선수들만 했는데 북한이 몇 년 전부터는 일반인에게도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관광 일종의 산업을 하고 관광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 신청하면 해외에 여행사들이 모아가지고 일반인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참가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50여 명 정도 이제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는데 지금 이제 여행사에서 나온 인원수를 초항하면 한 1200명이 좀 넘었다고 해요. 한 두 배 정도 받게 됐는데 그거는 일단은 이제 북한에 대한 좀 관심이 있는 거죠. 호기심이. 야 이거 어떤 나라가 이런 데서 안 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북한이 그런 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일반인 참가를 허여하기 때문에 그러면 좀 호기심도 좀 발동하고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돈을 내고 여행비를 내고 가서 이제 참가하는 것이죠. 또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런 여행사를 통해가지고 참가자를 받아들이므로서 이제 또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가 상당히 높아지고 상당히 긴장이 높아진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뭐 친선이나 아니면 스포츠나 또 일종의 이건 관광투어죠. 상품이기 때문에 관광투어군요. 그런 부분도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죠. 그런 점에서 좀 약간 대부분 다 호기심에 의해가지고 그런 이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데 그렇지만 지금 또 상황이 워낙에 좀 이게 상당히 좀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실제 또 얼마나 많이 참가할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 국면 속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우리는 평화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한반도가 긴장하게 해소됐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